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기 부적이라고 아세요? 부적을 왜 사기를 치나? 진짜 마음을 안 좋게 먹으신 무당 선생님들께서 급한 마음에 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완전 효과를 못 볼 뿐더러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효과를 못 보면 사기 부적이야? 효과를 못 볼 뿐더러 더 완전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댓글 같은 걸 읽어보면 사기 부적을 당했다 부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혹시 판별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기 부적을 하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나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사기 부적? 왜 사기를 치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일부러 그렇게 쓰셨을까? 그냥 본인이 기운을 확실히 싫지 않고 쓰셨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원력인데 그거를 왜 사기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렇게 쓰신 분들도 그냥 이해는 안 가는데 부적이라는 게 액을 막아가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액을 막아가는 뜻인데 그거를 액을 막자고 본인은 잘 썼는데 그걸 효능을 못 보셔서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는 건데 그 원력이 제대로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쓰셔서 효능을 못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부적을 써달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넣은 부적을 좀 쓰자 뭐 얘기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기도 하잖아 부적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보완하는 느낌으로 쓰는 건데 그거를 왜 사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선생님 혹시 부적 써보신 적 있으시겠죠? 궁금한 게 역으로 부적을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조금 안 좋은 반응이었던 경우도 있었나요? 없었는데 없었어요? 다 그런 부적 효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부적에 대한 부적을 쓰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할아버지 원력으로 말 그대로 부적이라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 나를 잡고 나를 잡고 실을 가려서 말 그대로 내가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제자도 조금 비워낼 건 비워내고 옳은 정신으로 집중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럼 말 그대로 난 그래 작두를 탈 때도 인간이 내가 작두를 타려면 발이 나갈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처음에 작두를 탈 때도 막 겁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막 빌었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네가 타냐 내가 탄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은 즉 신에서 하는 거야 부적도 마찬가지로 부적을 쓰시는 분이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원력인 거고 할머니의 원력인 건데 그게 사기라고 사기로 쓰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걸 제대로 싫지 않고 그냥 써서 효과를 못 보셔서 그게 사기가 아닐까 싶어 나는 지금까지 효과 못 보셨다?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효과를 봐 기본적으로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 인덕이 없어 그러면 이년부라든가 그러면 화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면 사업가도 그런 쪽으로는 나비부라고 하고 여우부라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끌리게끔 할 수 있는 부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삼재부 여러 가지 부적들이 많은데 거기에 알맞게끔 쓰는 거잖아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적으로 인해서 채워줄 수 있게끔 보호도 해주고 내가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부적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맞게 잘 쓰시면 효과 보지 왜 못 볼까? 나는 모르겠네 그러면은 또 질문 드려볼 게 부적에는 그러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있어 그냥 그게 1년짜리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뭔가를 이루고자 해서 그 부적을 썼어 근데 그거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그 기간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에 그거를 부적을 썼을 때 그게 이제 효과를 보고 나면 그럼 이제 소멸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본인이 지니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남한테 주고 싶은 부적일 수도 있잖아요 내 배우자라든가 몰래 줘야 돼 그럼 그 사람 자고 있는 잠자리 밑에다가 몰래 숨겨놓는다든가 옷에다 숨겨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그 부적을 타인에게 써주면은 그 타인은 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알면 좋은데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난 이거 왜 갖고 다녀야 돼? 이런 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몰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바람을 펴요 바람을 피는데 이 사람이 옆에 여자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 여자를 떼어내야 되는 비방으로 쓰는 부적을 썼다 그러면 남편 몰래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부적이야 너 갖고 있어 그러면서 가지고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내가 써줘 본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그걸 지니고 다니면 상관이 없지만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몰래 지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고 다니기는 못할 거고 그 사람이 자고 있는 베개라든가 이불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 사람의 옷가지 중에서 집어넣어서 웬만하면 본인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니고 있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부적 잘 쓰시나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쓸 때도 있는데요 저는 저희 배우자 저희 법사님 저희 법사님이 돗줄이에요 도사줄이야 부적을 잘 쓰셔 그래서 나는 전보고 부적 쓸 때는 저희 법사님한테 써달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쓰는 게 효과가 더 빨라 정성껏 쓰시기도 하고 열심히 쓰시고 또 뭐라 그럴까 효과를 잘 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부부가 같이 지금 무속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 법사님이 쓰세요 그분이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분은 최저께요 그냥 카페에 같이 써있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